1.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왁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왁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방금 읽은 구절을 관찰해보면 1절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왁께서, 그 다음 여왁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라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읽도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 약속을 그대로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사라에게 선물을 주신 거죠. 책임지셨어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사라가 결국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죠. 그 다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결국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사라가 하나님에 대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웃음을 주셨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웃음이란 뜻입니다. 웃음이란 뜻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결국 웃게 만드시는구나. 오늘 메시지? 하나님은 결국 웃게 하신다. 하나님은 결국 웃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사라로 하여금 웃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걸렸죠. 하지만 결국은 웃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웃음은 기쁨의 웃음입니다. 비웃음이 아닙니다. 헛웃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짓는 진정한 웃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결국 웃게 하실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오래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웃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당신으로 하여금 웃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길 끝에서 웃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 길 끝에 진정한 웃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결국 웃게 하시는 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견디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결국 웃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경기도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결국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고 웃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진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